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일어나 일어나는 사람 누구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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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이 되십시오 보장이 되십시오 이진영은 세선을 알게 됐는데 출범 되십시오 지금까지 사랑하는 분들 자리에 대기로 출범 되십시오 출범 되십시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한 번 더 몇번 더 잘한다 잘한다 자 지금부터 팀 대표를 뽑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탑배를 가르치게 하나 둘 셋 탑배를 가르치게 계속 위에 서기시킬 수 있습니다 안을 찐다 하나 둘 셋 탑배를 가르치게 자 자 자 자 그럼 진짜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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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자 놀자 다이렐던 댄스 갑작! 자 그럼 다들 박사와 함께! 자 그럼 홍보원님과 함께하는 홍보원님과 함께하는 홍보원님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홍보원님과 함께하는 홍보원님과 함께하는 홍보원님ntv 홍보원님. 홍보원님 fanboy. 홍보원님. 그다는 어 운영을 하고 있는 오시기 몰카 여러분들이 2011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 2년간 11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제 3기입니다. 제 3기는 내년 3월 24일까지 지금 한 300원 정도 시민 몰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 학생, 기관단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친절이나 행성 좋은 달에 양해 왔습니다. 오늘 포항의 대령대 행기사고의 결식이 허락 권시자의 시기에서 하신 사업이 사람 부족의 비교에서 평환된 나라가 대구가 따뜻한 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여러분께서도 강하시다시피 지역의 제 1회 사회적 경제통합 방향에 많은 미소친절 여러분께서 함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워낙 반하게 빛이 나셔서 이 행사가 한층 더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디에든지 미소친절 여러분이 계셔주셔서 늘 든든하고 그런데 오늘 이 행사는 초대장을 제가 보고 여기 꼭 가야 된다고 저기입니다.